오 맛있겠다. 이거는 진짜 밥에다가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. 비벼먹으면. 된 것 같은데요? 자, 준비해 주시죠. 갈게요. 아, 이걸 뭐고. 아, 이걸 뭐고. 아, 이걸 뭐고. 아니, 이걸 뭐고. 아, 저, 저, 저 좀 보세요. 지금 좀. 아, 나 지금. 형. 아, 나 지금. 형. 형. 먹을래, 먹을래. 빨리, 빨리. 안 먹어. 나도. 실패. 실패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입총장 다 딥여서 먹어야 돼, 그냥. 근데 게임이 너무 공정하지 않게 진짜 다 힘없거든요. 에이, 형님 그렇잖아요, 형님. 근데 다른 곳을 보셨으면 다른 데는 힘없는. 운이, 운이 더. 아, 진짜. 아, 진짜. 우리 먹는 거네. 아, 다행이네. 와, 육식카로로. 오늘 날 꺼냈네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아. 아아. 입을 살짝 벌리면 침새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예요. 예, 안 좋아하지 mon saus. 아니예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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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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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나한테 가실래요? 야, 야. 너무 크게 삼켜. 야 유서가 진짜 낫다, 야 유서가 어떠냐? 죽여? 진짜 낫다. 와우 너무 많다. 와우 너무 많다. 와우. 와우. 맛있냐? 어떠냐? 죽여? 근데 유지랑 상관없이 삼켜줘요 형. 아 당신은 먹지 마. 야 너 왜 삼켰어? 딱지. 아 겨우 잡고 있는데 진짜. 딱지. 얘가 삼켰지 얘가. 우리 뒤로 안 삼켰어. 가 가 가. 밥 하나 줘요. 못 해요 이거 상처하면 어떻게 해. 아우. 자 지효 봐라. 아우. 어떻게든 먹으려고 육식 송지효. 아 우리가 힘이 많이 받았다. 이거. 다 타면. 뭐야. 못 해요 이거 삼켰어. 오케이. 자 지효. 지효 봐라. 어떻게든 먹으려고 육식 송지효. 우리가 힘이 많이 받았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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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뭐 혜진이 형 뒤집니다 뭐에요. 힘이 빠졌어요 지금. 아이 저기 해. 그럼 어디나.